좀 더 건강해가지고 내조를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안쓰럽고 미안하고. 오히려 남편은 아내의 악화된 건강이 10년 전 극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속 썩인 자신 때문인 것 같아 죄스럽습니다. 30여 년 전 14살에 나이차를 극복하고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. 3남매 키우며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남편의 알코올 중독 앞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.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이 애를 가장 역할을 했었고 저는 그냥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술 뒤로 숨는 그런 사람이었고 피하고 참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집에 와서 술 마시면서 애들한테 폭발하고 집사람한테 폭발하고 이제 좀 맑은 정신에 타니까 약간 뭐 술 먹고 돈 이렇게 탕진하고 했던 것도 많이 후회되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